배당 수입에 대한 분리과세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비가 막 내리고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집 외에 오피스텔이라는 이런 걸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으면 한 집에 한 50만 원씩 받으면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노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받게 되니까 울부짖고 호소하는 그런 시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제 유야무야가 됐는데 그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는가 하니까 저분들이 이제 뭐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주는 그런 연금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써 가지고 월세를 얼마씩 받으면 그러면 노후를 남학에 의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왔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을 갑자기 여러분들 바꿔 가지고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한국 사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 동안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이 참 크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러면 이제 노년이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근로소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제 소득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소득원에 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을 지금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고 뭐 그다음에 교육비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작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데 개인연금도 그렇게 뭐 크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갈리 인플레에 대해서 방어가 거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율이 벌써 1400원대를 넘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1450원대까지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외환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원화가치가 계속 이제 하락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연금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플레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의 이야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냥 임대차 보호법 같은가 1가구 2주택은 절대 안 되니까 월세 수입도 여러분들 거둘 수가 없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그럼 다시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냐의 이야기죠 그게 외국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미국에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며 천차만별이겠지만 미국은 주식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배당 수입을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지금 여러분들 70 80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의 자기 자산의 70% 내지 80% 정도 집어넣고 여러분들도 살지 않습니까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성장주의에 배당을 많이 하고 좀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배당주에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노년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윤택하게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일을 했는데 국가가 여러분들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는 방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다행스럽게 정부가 이제 정시를 좀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배당을 촉진하는데 세금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 배당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세금 부담을 최고세율 49%에서 한 20% 정도 줄여주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이런 긍정적인 정책을 이렇게 내놓겠죠 물론 앞으로 그게 배당에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겁니다 배당을 이제 다른 소득과 합쳐 가지고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다른 나라 다 분리과세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배당 세금이 없고 미국은 한 15% 때리고 일본은 한 20% 때리지만 합산해 가지고 다시 종합소득세로 안 때리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에는 1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지고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대한 최대 45%의 이름들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세율을 25에서 35%까지 이렇게 이제 뭐 하는 조치를 정부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 가능성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고 미국은 15% 일본은 20% 분리과세를 하는 겁니다 다른 소득하고 달리 그러니까 노년의 사람들이 배당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당 주식을 사게 되면 또 그게 정시의 자금이 유입되는 거니까 홍콩 싱가포르는 이런 배당소득세가 없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한국 기업들이 또 배당을 적게 주는 거죠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 또 뭘 때리는 거 하니까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분이 적어놨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배당하는데 또 그것을 49.5%의 근보세까지 걷어가면 국가가 도덕놈이 아닌가 15에서 20% 분리과시하더라도 국가는 법인세에서 15에서 20% 정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적지 않은 비율을 걷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건강보험을 때리기 때문에 노년에 있는 분들은 배당 주식에 의존해 수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뜯어먹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기 조선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좀 더 이렇게 후려 먹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면 약인데 정말 한국의 여러분들이 배당 세금까지 악착까지 뜯어가는 걸 보게 되면 이게 5월 9일자 이경은 기자가 운영하는 왕개미 연구소입니다 선진국의 그 흔한 배당을 받아가 생활하는 노인들이 있을 수가 없다 한국 은퇴자들은 그림의 떡이다 왜 배당소득에 이름들 종합과세까지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때리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이 가장 가혹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딱 분리과세가 이름들 0% 15% 20% 일본은 상장 주식의 20.315% 싱가포르 홍콩은 배당세금이 없는 겁니다 노인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70 80대까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국민들을 더 울겨 먹을까라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노인들 생각을 한번 해봐라요 노인들이 노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더 이렇게 불려 보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다가 여기저기에 사기를 당해서 이런 돈을 다 떼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도권 시장이니까 배당세금과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배당세금도 분리과시해 주고 배당소득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럼 노인들이 다 돈이 정시에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앞으로 금 투셋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집권하게 되면 또 얼마나 떠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오늘도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공박사님이 나이가 드니까 뭐 그냥 노인들 위한 소득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늙어가니까 늙어가니까 배당에 의존해가지고 선진국처럼 언뜰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을 일정 부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런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울이다가 기웃거리다가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국민들 좀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참 좋은 소식인데 말씀하신 것 같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 제도가 여러분들 건강보험까지 매내주지 않으면 은퇴자들이 배당 주식에 돈을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좀 좋은 그런 생각들이 나올 건데 이번도 보게 되면 여러분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람들의 의사 입장에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환자 입장에서 고do의 정책을 고 CA